1.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1.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 2. 피스톤의 길이 3.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총면적 4. 실린더 벽의 상하 길이 정답은 1.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 2.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1. 피스톤이 가벼워진다 2.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진다 3.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진다 4. 피스톤닝의 작용이 좋아진다 정답은 3.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진다 3.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다 2. 디젤 연료의 착화점이 낮다 3.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4.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고 시동하였다 정답은 3.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4. 디젤 기관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압축비를 높인다 2. 예열 플러그를 충분히 가열한다 3. 흡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4.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정답은 4.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5. 디젤 기관에서 고속 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연료의 압송 불량 2. 축전지의 불량 3. 거버너 작용 불량 4. 분사 시기 조정 불량 정답은 2. 축전지의 불량 6.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은 1. 공급 펌프,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2. 연료 효과기, 공급 펌프, 분사 펌프 3. 공급 펌프, 분사 펌프, 연료 효과기 4. 연료효과기, 분사펌프, 공급펌프 정답은 1. 공급펌프, 연료효과기, 분사펌프 7.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될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분사노즐의 동화셔가 불량하다 2. 라디에이터 캡이 불량하다 3. 물펌프에 누설이 생겼다 4.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정답은 4.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8.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분사시계의 부적당 2. 냉각수 부족 3. 펜벨트의 장력과다 4. 물자킷 내의 물때 형성 정답은 3. 펜벨트의 장력과다 9. 엔진 오일의 순환 상태를 알 수 있는 계기는 1. 유압계 2. 연료계 3. 진공계 4. 전류계 정답은 1. 유압계 10. 오일의 여과방식이 아닌 것은 1. 샨트식 2. 전류식 3. 분류식 4. 자력식 정답은 4. 자력식 11.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1. 과급기 2. 에어클리너 3. 냉각장치 4. 플라이휠 정답은 2. 에어클리너 12.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1. 계좌 2. 슬림링 3. 다이오드 4. 브러쉬 정답은 3. 다이오드 13. AC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1. 발전기의 회전속도 2. 축전지 전압 3. 로터 전류 4. 스테이터 전류 정답은 3. 로터 전류 14. 방향지시 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배터리 2. 플래셔 유닛 3. 콤비네이션 스위치 4. 전구램프 정답은 4. 전구램프 15. 예열 장치의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1. 접지가 불량하면 전류의 흐름이 적어 발열이 충분하지 못하다 2. 규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단선된다 3. 가열 시간이 너무 길면 자체 발열에 의해 단선된다 4. 예열 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면 예열 플러그가 단선된다 정답은 4. 예열 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면 예열 플러그가 단선된다 16.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은 1. 직렬 연결법 2. 병렬 연결법 3. 직병렬 연결법 4. 논리 회로 연결법 정답은 2. 병렬 연결법 17. 축전지의 전해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엔진 오일 2. 물 3. 증류수 4. 묽은 황산 정답은 4. 묽은 황산 18. 굴삭기의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은 1. 하부 롤러 2. 프론트 롤러 3. 상부 롤러 4. 리코일 스프링 정답은 4. 리코일 스프링 19. 굴삭기의 한쪽 주행 네버만 조작하여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피버트 회전 2. 급회전 3. 스핀 회전 4. 언웨이 회전 정답은 1. 피버트 회전 20. 지게차 체인 장력 조정법이 아닌 것은 1.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시키지 않는다 2.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한다 3.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 조정한다 4.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정답은 1.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시키지 않는다 4. 표정 4. 특징 5. 문열부터 조정자 9. 문열부터 Pode 나와